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입문강의죠. 59페이지 반사이조법률행의 효과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반사이조법률행위는 무효다 요구를 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구요. 반사이조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구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의 첩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무효니까 첩 되어줄 필요가 없는거구요. 첩이 안되어줬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고 도박빚,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자 그러면 도박은 반사이조법률행위에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1억원은 뭐 할 필요 없죠? 변제할 필요가 없는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1억원을 을에게 변제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을로부터 무효라는 이유로 변제할 필요가 없는데 변제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반암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질 필요가 없는 1억원을 줬고 주는 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반암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법이 나쁜 짓을 한 갑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나쁜 짓을 한 갑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준 1억원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반사이전 법률의 무효는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암받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물론 이것에 대한 예외는 있습니다. 아 불법 없는 당사자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암받을 수는 있다는 것도 좀 잠깐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것도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사원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잠깐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오시면 동기의 불법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했어요.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 법률을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제는 원칙적으로 일단은 유효하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대표의지가 나오죠. 30일의 2020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법률 행위의 효력안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만 볼 거예요. 2번은 3번을 보시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죠. 자 세금 회피나 채무 회피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X.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일단 답은 뭐죠? 3번이고 1번과 2번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질문이니까 좀 이따 공부할 거고요. 4번 보시면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 행위에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거면 무효이다. 맞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무효가 되고요. 5번 소송에서 증언하여 줄 것을 줄 조건으로죠. 우리가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이죠. 앞시안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니까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요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요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입문 과정에서는 생략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자세히, 기본서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6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공중한 법률 행위가 나오죠. 요 불공중한 법률 행위도 대표이전에서 봤지만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백사조가 나와 있죠. 64페이지입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엄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우리가 폭리 행위고요.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불공중하다는 이유로 무효다. 이게 백사조거든요. 이 백사조의 내용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일단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사자의 궁박, 심표죠? 그 다음에 경설 또는 무경험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 지금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은 이미 박스의 핵심 강의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러한 법률 행위가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결국 뭐가 되죠? 무효다. 이렇게 백사조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주관적 요건이나 객관적 요건이라는 말을 추구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좋은 거죠. 일단 요건 해가지고 우리 교재는 객관적 요건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주관적 요건이 나오거든요. 다 판례드립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첫째, 주관적 요건부터 보면 궁박이 뭐냐? 궁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려운 상태예요. 궁박한 상태라는 말은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정부는 여기에 심표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또는으로 봅니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설은 말 그대로 경설이고 무경험인데 우리 교재에 판례가 나오는데 자, 무경험. 경험이 없다. 경험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 영역의 경험 부족, 그 물건을 특정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논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사이에 하나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의사,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을 해가지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법률 행위에야 들어서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경설했다, 경험이 없다, 이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대리를 공부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안의 종갓집이다, 선산이다, 또는 제사를 지내는, 시제를 지내는 장제각이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률 행위실을 기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라면 매매할 때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할 당시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뭐만 가지고요? 법률 행위실, 매매 계약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까지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지금 제가 65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까지 짝 설명을 드린 거고요. 66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입증 책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효과는 무효입니다. 자 무효인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요것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일종입니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요것은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나 불균정한 법률 행위는 흔히 말하는 나쁜 짓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어요. 다만 무효이기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을 2억에 매매 계약해 너무 싸게 판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너무 지나치게 싸다 불공정하다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기 주장하면서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최소한 5억은 받다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2억이 아니라 5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했다면 2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을 해서는 유효하게 했죠. 이런 걸 우리가 무효이기 전환이라고 해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의적 법률 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이기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행을 했다면 이것도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암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 적용 범위죠. 자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법률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가 만약에 일단 형식요구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실질적인 요구는 이유는 경매에 대해서 만약에 백사조가 적용이 되면 경매 제도가 붕괴됩니다. 대부분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저의 아파트를 경매하겠다고 하네요. 아우 진짜 어렵죠. 다시 말하면 군박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서 제 값 제대로 받아주나요? 시대보다 훨씬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무엇도 존재하죠? 현장 불균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따라서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가 적용이 된다면 경매가 대부분이 무효가 될 것이고 경매 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죠?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왜요?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놈한테 10만 원을 줬지만 그 놈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증여라는 것은 항상 개념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법률인 거죠?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인 거죠. 다시 말하면 증여는 어차피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니까 불균형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논리무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7페이지 오시면 대표의 조가 나와 있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나요? 맞죠? 공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왜 어렵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렵기만 하면 공박인 거죠.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맞나요? 맞죠?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무경험이고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는지는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5번,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재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X죠.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야 되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6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부분은 기초로서 중요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나오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자꾸 지나치시는 부분인데 조금만 생각하시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의의와 필요한 일과 나오는데 자,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입니다. 자,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방법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나오죠. 앞에 이제 그림도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불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의 의사는 속마음은 개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가 헷갈려요. 이때 하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이고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상대방 을이 들은 것만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한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의 생각만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요. 의사, 정확히 말하면 마음 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갑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개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개념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뭐가 원칙이냐죠. 자, 우리는 거래하면서 상대방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고려해가지고 거래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원칙이 뭐냐면 규범적 해석인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개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다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 69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오거든요. 판례, 첫 번째 판례만 읽어볼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률행 해석은 뭘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그 뭐예요?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써 다시 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여와의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의 내용이 와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의 해석이다. 따라서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지금 판례처럼 별말 없이 표시행위에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법률행의 해석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별말 없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그냥 원칙이니까 깔고 가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언제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적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에는 무슨 해석을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 원칙적으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예요? 집입니다.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속마음대로 뭘 하게 되는 거죠? 계집을 하게 되는 거다. 계집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재 70페이지에 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목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시 무해의 원칙 해가지고 팔래가지고 갑토지 사건과 을토지 갑토지 을타지 사건이 나와요. 시험이 참 잘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갑토지를 팔고 사고자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를 팔겠다라고 계약서를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은 표시되는 대로 을토지냐 아니면 속마음대로 갑토지냐 이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을토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갑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팔래를 한번 보죠. 자, 박스 팔래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하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죠. 그렇죠? 쌍방 당사자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 삼았다라는 말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매매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팔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인 거예요? 무료인 거죠. 무료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말수하고 갑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자, 대표이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중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풀어볼 수는 없는데 주문을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자, 보시면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세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 사람들의 의사는 얼마입니까? 98만원 제곱미터당 근데 표시는 뭐라 했죠? 89만원인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갑과 을간의 계약은 89만원에 체결된 거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건 알 수 있었다는 예외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98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 규범적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인 거죠. 자, 넘기셔가지 지문을 보시면 2번입니다.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원에 89만원에 성립한다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말은 원칙적이죠.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89만원에 성립한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쌍방 쌍방 모두가 98만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98만원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을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오표심의 원칙이잖아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이죠.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을 합의했대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려면 98만원의 계약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까.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제3자 입장에서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잊지 말 것은 보충적 해석이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된다는 거 하나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무엇을 기준을 하느냐 첫 번째 기준은 당사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 결국은 원하는 바니까 의사표시니까 결국은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의사표시 목적만 가지고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오랜 관행을 말합니다. 73페이지 오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단순한 오랜 관행은 사실인 관습이고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석이 돼가지고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관습법이 되고요.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입니다. 따라서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면 오랜 관행 관용적 표현이나 사투리를 동원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인 관습이 두 번째 해석의 기준이 되고요. 세 번째 이미 규정으로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문의 기본법칙 사회 통념을 말해요. 따라서 의사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도 안 되고 이미 법규 가지고도 안 된다면 지정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 성실 및 조리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74페이지 오시면 대표 의지가 나와있죠. 5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죠.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인데 상대방이 알았다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인 거죠. 1번 지문은 의사가 일치됐다면 일치된 대로 당사자를 정하면 되고 2번과 3번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판례가 취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의사표시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